대한체육회가 진천 선수촌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 진상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경찰이 수색한 뒤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보안업체 직원들이 고성능 탐지기로 몰래카메라를 수색합니다. 여자 선수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대한체육회가 점검에 나선 겁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로 지목된 진천 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입니다. 이런 옷바구니나 옷장 속에 몰래카메라가 주로 설치됩니다. 수색은 여성 숙소, 탈의실, 화장실 등 진천 선수촌 12개 동 151곳에서 실시됐습니다. 경찰도 어제 수색을 했지만 몰래카메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태능 선수촌을 수색합니다. 리오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어 수영코치의 만취 난동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수영계.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주선 이호진입니다.